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응고자 단위에 섰습니다 제 몸과 입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받는 시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편지 중 한 구절인데 고린도는 아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림픽 선수들이 뛰어가는 그 통로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올림픽 게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또 오늘서의 본문 성경 말씀을 그래서 올림픽 게임에 비유해서 말씀할 때 누구보다 그들은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끝까지 하는 자는 반드시 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 앞에서 주님께로부터 멸류관을 받고 영광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현세에서 꾸준한 노력과 많은 수고로움을 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멸류관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다름질을 치는 자들에게는 다섯 가지 주의와 각오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등상은 오직 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오르지 천국을 목적으로 달리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일에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기기를 다투라 즉 핍박을 각오하라고 하셨습니다 암스텔담에 스미데스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벨지움의 부르게시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을 당시에는 많은 이웃주민들이 와서 아 목사님이 예배당을 오픈하시면 저희들이 주일날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찾아오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열심히 교회를 짓고 그 환영하던 시민들이 주일날 올 거를 상상을 하시면서 교회당을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그때 그 환영하던 사람이 다 보이질 않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고 또 그 사모님은 독창을 하시고 아들은 피아노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늦이 막히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이렇게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술이 취해갖고 비틀비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와서 또 이 예배를 신령한 예배를 얼마나 망칠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도 목사님은 그 예배를 성심성의껏 열심히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났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그 술 취한 사람을 역사하셔서 그 술 취한 사람이 중생의 변화를 잇고 그 사람이 동네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술 취해서 들어왔던 그분이 그 교회에 장로까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멸류관상을 얻기 위해서 굳세고 담대하게 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 몸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는 절제 생활이 필요합니다 신앙신자의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24절에 보면 경주자와 같다고 했고 또 26절에 보면 싸움을 하는 전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경주자와 전사에게는 곧 절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썩어질 멸류관을 위해서 시련이 올 때도 절제를 배워야 하거늘 하물며 썩지 않는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절제함을 배워야 한다고 바울 선생님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또한 플라토는 그의 철학에서 인간 생활이란 검은 말과 흰말이 끄는 수레와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곧 흰말은 곧 인간의 이성을 의미하고 검은 말은 인간의 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흰말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살아가야지 만일 검은 말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면 우리는 제약의 구덩이로 빠지고 엉뚱한 것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는 그만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우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7대 신앙의 요소 중에 절제가 하나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 헬라인들의 도덕적 사상 네 가지를 살펴보면 근신, 절제, 공의, 용기 중에도 꼭 절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말의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이 작은 입술의 말로서 비롯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중에 야고보소를 보면 말을 조심할 것을 많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소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 혀에 재갈을 먹여 절제하라 했고 2장 12절에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셨으며 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암호성에 가서 장사여 일을 얻겠다 하는 자여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자먼 10장 19절에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편 141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곳곳에 골로세서 4장 6절에 보면 말에 소금을 치라 또 야거보소 3장 3절에 보면 입에 굴레를 씌우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성도들에게 말에 대한 절제를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성경 말씀을 상고하며 말에 절제를 하며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먼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옛날 알렉상도 대왕은 천하를 정복했으나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 인한 일시적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가장 사랑하던 부하를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또 시저 황제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공석에서 부하 부르스트를 창망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은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성경 속의 나발은 원래 미련하고 성격이 포악한 자라 망명 중인 그 다윗이 동종을 구할 때 노발대발하다가 다음 날 염통이 굳어서 죽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재를 범하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절제를 하시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음식의 절제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절제 운동이라면 곧 우리가 금주나 금연만 생각하는데 음식도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꿀을 만났느냐 먹을만치 먹으라 하신 말씀도 있고 먹기를 담아낸 자는 그 머리에 칼을 두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야곱은 음식의 절제를 했으나 그의 형에서는 음식의 절제가 없어서 실패했던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알코올 때문에 사망하는 수가 많고 담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암의 원인이 되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이런 술 담배를 상가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저희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 걸리신 분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고기값이 싸고 고기가 풍부해서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또 고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음식의 절제도 잘 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절제를 해야 하는 것이 정욕의 절제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그 골리앗도 이겼으나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평생토록 여우 앞에 한 가지 흠이 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삼손도 사자나 불리새 사람 천명은 거뜬히 이겼으나 역시 자신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기생 들릴라에게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곧 정과 욕심까지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제약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면서 우리들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장사 지내어서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적 부활의 은총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절제 생활에 필요함을 깨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절제 생활로 주님께 영광의 멸관을 받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믿음 받도록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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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